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까 걱정스러운가? 동맥 관리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자. 동맥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평소 지방 및 칼로리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식습관을 기르고 동맥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다. 시중에 나가보면 엄청난 양의 가공식품이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다. 하지만 가공식품보다는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하는 건강한 유기농 재료로 식탁을 꾸리는 것이 최선이다.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가공식품 섭취는 곧 체중 증가의 원인이다. 식품회사에서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을 계속 섭취하면 체내의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동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 꾸준히 먹으면 동맥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8가지 식품을 알아보자. 동맥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8가지 식품이 올리브 오일 평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평소 챙겨 먹는 식습관은 동맥이 단단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지방산 함유량이 풍부하고 항산화 화합물이 다량 들어 있어 활성산소로 알려진 자유기 산화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콜레스테롤 과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2. 동맥 보호의 최고로 손꼽히는 치아씨 치아씨는 체중 감량을 위한 보조식품으로서 인기가 높다. 지만 치아씨는 심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최고의 식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치아씨는 오메가3 지방산 및 필수 아미노산에 소량 함유하고 있다. 체내 흡수된 오메가3 지방산 및 필수 아미노산은 동맥을 탄력있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플라크가 혈관 속에 축적하는 것을 방해한다. 3. 토마토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라이코펜은 심혈관 및 순환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물질이다. 토마토를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 다가 혈압을 높이는 요인인 염증 과정을 조절한다. 4. 귀리 귀리는 대표적인 완전식품으로 반드시 평소 식단에 넣어야 하는 식품이다. 귀리는 식이섬유 및 탄수화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그래서 신체 에너지를 높이고 심장 및 동맥을 튼튼하게 해준다. 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데 더없이 좋은 식품이다. 또한 지방질 소화를 돕는다. 5. 블루베리 블루베리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데 바로 블루베리 속 항염, 항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알려져서다. 블루베리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또한 동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동맥 청소보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및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체내에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막아줌으로 블루베리를 먹으면 좋다. 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라세이드는 동맥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6. 연어 오메가3 및 아미노산의 보고라고 불리는 연어는 동맥 손상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1등 공신이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연어를 먹으면 착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 동시에 나쁜 콜레스테롤 및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등 나쁜 지방의 체내 축적을 막아준다. 한 연어의 영양소는 조직 속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액 순환을 자극해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7.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는 먹거리 불안을 조절하는 건강한 주전부리로 인기를 더욱 얻고 있다. 만감이 오래 간다는 효과는 알아도 동맥 및 심혈관 건강에 견과류가 좋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견과류는 오메가3 등 건강한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동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한다. 다가 칼로리 제공량이 많아 에너지를 높이고 신체 활동은 물론 두뇌 회전도 빨라진다. 지막으로 동맥을 보호하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염증 및 과체중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생강 꾸준히 먹으면 동맥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마지막 식품은 바로 자연치유법에 오랫동안 사용해온 생강이다. 생강은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있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생강을 섭취하면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악영향을 낮추고 체지방을 줄일 수 있다. 콜레스테롤 플라크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액을 정화한다. 또한 생강의 매운맛 성분 중 하나인 진저롤은 혈액 순환 개선에 좋고 동맥 경화 및 동맥 기능 저하 현상을 막아주는데 유용하다. 평소 콜레스테롤이 높은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까 걱정스러운가? 동맥 관리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자. 물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운동을 충분히 하는 것이 기본이다. 죄송합니다. 아멘